뭔가 이상해서 어원 찾아보만 돈 홍보하러 가서 한 돈을 맛있게 먹는 표정을 지었다 저걸 먹으면서 잘생긴 얼굴이 일그러졌는가 x 잘생긴 얼굴이 못생겨졌는가 x 한돈은 맛있다는 설득력이 있다 저 잘생긴 사람이 맛있게 먹었다 는 원본의 이미지가 깨지지 않았다 결론 하리스마는 깨지지 않았다 기자들은 다 인문계 나왔을 거잖아 근데 너네 왜 그렇게 인문지식이 없냐 신고